몇 년 만에 방송받... 야 근데 너 닉네임 좀 바꾸만이야 연쇄살인마 나 요즘 그런 거에 좀... 소름끼쳐 그러니까 저런 거 요즘 좀 무섭더라고 제가 원래 겁이 되게 없었는데 닉네임 너무 무섭지? 연쇄살인마가 뭐야 컨셉질해? 그래서 뭐해? 그 닉네임 달고? 그 닉네임 달고 무슨 채팅 쳐? 가끔 이제 방송 이렇게 오면은 이런 약간 닉네임 이상한 거 달고 와가지고 막 개들이 파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요 예전에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드립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누가 채팅창에 자꾸 벅벅벅벅벅벅 이렇게 채팅을 치는 거야 벅벅벅벅벅벅벅벅벅벅벅벅벅 이렇게 벅을 자꾸 치는 거야 여러분 쳐봐 채팅 벅벅벅벅 한 번 치지 말고 여러 번 벅벅벅벅벅벅벅벅벅벅벅벅벅벅 그 사람 닉네임이 뭐였는지 그렇게 채팅을 쳤어 저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채팅을 쳤거든요 그 닉네임이 뭐였는지 알아요? 걔가?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엉덩이 긁는 소리 그 사람 닉네임이 엉덩이 긁는 소리였어 닉네임이 엉덩이 긁는 소리였어 닉네임이 엉덩이 긁는 소리인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 쟤는 저 컨셉에 벅벅벅벅벅벅을 보고서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쟤는 뭐야 쟤는 뭔데 자꾸 벅벅벅거려 이러고서 닉네임을 봤더니 닉네임이 엉덩이 긁는 소리야 와 진짜 개 또라이 어이가 없는데 웃기지 않아요? 제가 진짜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웃기고 너무 그래가지고 황당해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직도 아 쟤는 저 컨셉이구나 연쇄사렌만 달고 왕두님 집주소 좀 알려주세요 택배로 선물 보내드린다 아 쟤는 저 컨셉이구나 야 그건 좀 재미없다 야 너도 차라리 벅벅벅벅해 걔는 엉덩이였으니까 너는 약간 허벅지 소리 좀 비슷하지 않나? 허벅지 허벅지 긁는 소리라고 해가지고 벅벅벅벅 이거 하고 다녀 아 진짜 진짜 황당해가지고 그때 뭐 그런 애가 다 있냐 진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들어오면은 벅벅벅벅벅벅벅 이 말만 했어 약간 그건 어때? 눈 비비는 소리 해가지고 찝찝찝찝찝 뭔가 눈 비빌 때 가끔 눈에 눈물 있을 때 눈물 약간 고여있으면 찝찝찝찝 소리 나는 거 알아요 여러분? 찝찝찝찝 소리 소리나는 거 아무튼 저는 진짜 그 어우 잊을 수가 없어 벅벅벅벅은 보컬 감사합니다.